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. 저희가 너무 강한 음악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실 되게 멜로디컬한 밴드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음악을 좀 더 폭넓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라이브 때 저희가 그냥 좀 에너제틱한 곡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성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실 앨범을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. 저희 여성 팬분들만을 공략한 그런 사랑 노래도 많이 있으니까 네, 제가 불렀습니다. 여성 팬분들은 항상 제가 부르고 있고요. 매 앨범마다 그런 곡들을 꼭 늘 거예요. 왜냐하면 여성 팬분들을 줘버릴 순 없으니까요. 게임 플러그드 레드 2013 12월 7일입니다. 저희 옐로우먼스터드 보라고 많이들 와주세요. 꼭 많이 만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그리고 더욱더 에너지틱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에 만나요. 리듀자인. 수유.